구독해주세요! 하트 뽕! 자, 오늘은 덤스튜디오님의 꿀잼 매너베이션 리액션 시간! 슬로우 셀린데! 보안관 토드스터! 아빠, 혼자 있는 스티어플린 발견! 어? 각오하시라! 너가 임포스터였어! 제발, 날 죽이지 말아줘! 으악! 딱 걸렸어, 임포스터! 나는 보안관 토드스터! 날 죽이겠다고? 당연히지! 빵야!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! 지금 총 쏘고 있는 거 안 보여? 야, 그거 진짜 총 맞아? 빵야, 그럼? 소리만 나는 거잖아! 빵야, 빵야!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? 아니, 총이 왜 이래? 내가 경고했었지! 너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, 너가 저버렸다고! 들켰다! 임포스터보다 더 무서운 것은? 아, 아, 뭐야? 아, 아! 남나봐! 왜 그래! 얘들아! 어, 왔어? 임포스터한테 당했구나! 나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! 너! 너! 바산내리고! 보안관 톱스터에게 여친이 생긴다면? 짠! 자기야! 안녕! 꺼져! 두꺼비 보험! 어, 안 돼! 자기야, 안 돼! 잠깐! 지금,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야? 그래! 난 안 먹을게! 다 쏴! 피했지! 밖에 날씨가 너무 좋네!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하늘을 날아야 된다고! 야후! 으악! 나 좀 꺼내줘고! 끼워보세요! 몬스터가 된 보안관 토드스터! 으악! 어? 역시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구만! 불법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! 스팅어 플린! 엥? 널 불법 실험으로 체포하겠어! 으악! 수갑 채운다! 으악! 안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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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먹어버리겠다! 어? 흐흐흐! 그렇게는 안되지? 뭐야 저 거미녀석은? 준비됐나? 좋았어! 시작하재그! 시작! 빵! 뭐야 이게? 하하! 빵야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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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... 어허... 어허어... 어허... 고마워... 갓! 갓י! 정말 끝내줬다고! 셰프 피그스터대 사일럴트 스티브... 나가서 바람 쐬고 오지 그래! 오허! 그거 좋겠군! 우와, 날씨 너무 좋다! 안녕, 난 셰프 피그스터! 아우, 킹바가! 좋아! 대결이라고! 준비는 됐겠지? 잡아! 나의 주먹을 받아라! 배치기! 자,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! 싫거든! 오, 짱인데? 무슨 부... 스티브! 전화 왔어, 받아봐! 안녕, 나 셰프 피그스터야! 나랑 다시 정식으로 대결해볼래? 또 대결하라고?! 사일런트 스티브네! 슬로우 셀린! 얘들아, 안녕! 안녕! 뭔가 재미난 거 없나? 선물 상자가 있다구! 안에 뭐가 들었는데? 뭐야! 박스가 이상해! 박스가 뭐가 이상해! 안에 뭐가 있는데 그래? 에이, 친구! 어서 오라구! 내가 이 부서다! 안돼! 어? 보호막 쳐준거라구! 아니, 이게 무슨 일이고? 어허허허허 utiliz 사일런트 스티브가 여자가 되었어 임포스터 잡으러 왔다 뭐야 쟤 임포스터 헌터라고 사일런트 스티브가 여자가 돼서 돌아올 줄이야 암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구 임포스터 헌터 없이 잘 살아남아보자구 뭐하는 짓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 잘 가고 좋았어 뭐야 당했잖아 발자국이야 아직 몇시간이 지나지 않았군 250키로가 나가는군 가보자 찾았다 어디있니 어디있니 왜 와아유 멍청한 스티머플린아 파이어 총알이 없어 뭐야 아회 좋아 해보자 이거지 CHEERING 으아우 으어어 댓글라리 으아에 어후 으아우 으아후 호ญ가 거의 다 온거 같은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아 그래 좋아 계속 가보자고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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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자 응자 으이차 어? 어 배고파 으이차 하하 니가 동굴 도착이야 어? 친구야 뭐해 으이차 빨리 가자고 우와 동굴 도착이다 어? 친구야 괜찮아 어 괜찮아 아휴 다행이다 어? TNT잖아! 안돼!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... 안되겠다 친구야... 그래... 안돼... 안돼... 그렇게 하여 혼자 정상에 도착하였던 것이다... 보고싶다 친구야... 좋아! 거의 다 완성되어 간다고! 이 약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 괴물로 변할 것이다! 어? 뭐야? 나랑 같이 좀 놀아요! 나가줄래? 좋아! 이제... 번개만 맞으면 된다고! 번개야! 맞아라!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다! 실험을 해봐야겠군! 한 방울! 한 방울! 그렇지! 어? 뭐야? 이게 뭐예요? 니... 니가... 왜 여기 있는 거야? 이리 줘! 뭔가... 수상해? 좋아! 좋아! 초코우유에다가 한 방울씩 타서 아이들한테 먹여야겠다! 나도 한 잔 마실래요! 안 되거든! 어? 한 잔 주세요! 자 마시거라! 알겠어 알겠어! 줄 좀 쓰라고! 이제 괴물로 변해보시지! 어? 어? 왜이래? 뭐야? 사랑에 빠지는 물약? 왜이래? 난 기타가 아니야! 난 인형이 아니라고! 나 갈게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하하하하하하 이건 버려야겠다! 슉! 자 오늘은 덤 스튜디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!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!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살짝 부탁드려요! 안 꾸덤이!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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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